HGUC 나오고 하면서 이 느낌이 아예 없어요. 그렇죠. 딱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하는데 고릴라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어깨가 한참 위로 뽕 하고 올라오는. 어깨 뽕 들어가는. 9판 라포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발이 너무 작다. 진짜요. 발이 원래 엄청 크고 허벅지가 두껍고 장단지는 엄청 단단하고 원래 이런 노릇이었는데. 막부가 그거 하는데 거기다 얼굴이 잘 생겨서 진짜. 아 잠깐 잠깐. 뒤에 뒤에. 손 형성.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. 이거를 막 다리를 막 길려버리고 이러니까. 길리고 어깨를 확 줄여버려가지고. 근데 얘는 그냥 모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. 몸통 조립했잖아요. 네. 다리를 못 베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안 빠지게 되어있네요. 지금 보니까. 이때 건담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시작했으니까 제가. 건담 이럴 때 시작했는데. 옛날에 필수 교황 시험 가공이었는데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